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은 뭐였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아브라함 괴인과 또 아브라함이 원하는 꿈과 비전, 그 소망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시골로 부르시는데 그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 진짜 꿈과 비전은 그 시골에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그 비전 이것은 조그만한 것이 아니라 크고 그리고 또 번잡하고 그리고 무엇인가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꿈과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거 남겨두고 내가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저기 낙향에서 내가 정말 소박하게 살겠다 물론 그것이 꿈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웅장한 것을 바라보며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우르란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 한 어느 쪽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라크 지역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하여서 작고 큰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꿈과 소망을 갖기에 넉넉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 갈대아우르란 그곳은 이 쇠기 문자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이 쇠기 문자 이렇게 모양을 파서 이렇게 글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것이 어떤 기여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그냥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쇠기 문자, 우리가 좀 배울 때는 서령 문자라고 하는데 이 문자를 만든 다음부터는 시대, 우리 역사의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후손들이 앞에 전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 시대로 전환을 일으킨 사람들 오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들이 갈대아우르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전이라고 하는 하무라미 법전보다도 대략 200여 년 전 앞서서 만든 우르나무 법전을 만들어서 법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정말 현대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고대에는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였던 곳이 갈대아우르 지역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탁월한 기술이었는지 지금 대략 4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가면은 그때 갈대아우르 지역에 있었던 건물에 대략 20미터 높이가 4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건축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탑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고대의 관점에서 갈대아우르를 보면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고 한 번쯤은 그곳에서 뭔가 터전을 잡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아주 모든 인류의 꿈과 소망처럼 여겨졌고 비전처럼 여겨졌던 곳이 갈대아우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가족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는 땅은요 척박한 땅이고 지형적으로 가보니까 가뭄이 있는 땅이고 그러한 가난이라는 그 땅으로다가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갔다 꿈을 보고 나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꿈과 비전을 감고 그곳에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꿈과 비전을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정말로 더 출세할 수 있었고 더 커질 수 있었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자신만의 독특하고도 자신만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의 땅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모습 속에서 꿈과 비전 우리 모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원하는 젊은이들의 꿈이 있고 젊은이들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는 대로 우리 마음 속에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막혀서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내가 꿈을 꿔보고 내가 소망을 가져보고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러지 못하여서 젊은이들은 학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년의 사람들은 더 이상의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막혀서 못하는 거 말고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정말 내 자녀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뭔가 하고 싶었던 그것을 이루고 그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데 갑자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만 되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택해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마음의 부담감이 내게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 가운데는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꿈꾸고 그리고 내가 비전으로 여겼던 그곳에 설 수 있는 그 순간이 내게 왔는데 우리 자신은 아니 제 자신부터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의 자녀가 정말 꿈과 비전 이 부모님이 기도하는 대로 세상에서 일치월장하면서 꿈을 이루고 그리고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정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면서 내 자녀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 꿈이었고 내 소망이고 비전이었던 걸 내려놓고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몇 프로가 그것에 동의하며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의 꿈과 비전이 아무리 그들에도 또 다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세 일 앞에서 너의 꿈과 비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얘야 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저를 미시해서 몇 분이나 될 수 있을까요 네가 정말 정말 올바른 거냐 네가 맞는 거냐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소리부터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한 분이 그 분이 특별히 그 따님이 초등학교 우리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결혼도 안 한 이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를 사임한 겁니다 공립학교를 그리고는 기독교 어느 뭐 기독교 대안학교를 열게 되는데 그곳에 자기가 교사로 지원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부모님은 찾아와서 다른 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사역자인 저에게도 와서 제발 저희 딸 좀 막아달라고 제발 저희 딸 좀 막아달라고 자기 말은 도저히 안 들으니까 제발 저를 막아달라고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저도 막을 수도 없었고 부모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곳에서 지금은 좀 커진 그러한 학교라 사역을 잘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꿈과 비전으로 여겼던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정말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일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그것과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일을 선택해서 나가야 될 그때가 우리도 그렇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원래 본문은 1장 13절인데 그것만 맞물려서 하려고 오늘 15장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라는 스페인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뭔가 자신의 그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항상 마음에 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이 로마라는 전진 기지는 이 바울에게는 꿈이요 소망이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죽음과 위험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계속 하는 말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러면서 확신에 찬 외침을 외쳤던 게 바울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중심지 로마를 모든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쯤은 가고 싶었던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소망이고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물론 개인적으로 가서 뭔가 출세를 해보고 거기서 내 탁월한 언변수를 자랑해 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방문의 목적이 그것은 아니었지만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로마를 방문한 이 계획과 꿈과 비전은 아주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기 전 대략적으로 6년 전으로부터 대략 6년 전부터 이 로마를 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꿈을 갖고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로마로 가보려고 애썼던 게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를 쓰는 1장 13절에 서두에 이 자기의 열망을 담아서 자기의 열망을 표현하는 그 한 구절이 1장 13절에 묘사됩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너무나 큰 은혜의 복음 그리고 죄용서와 구원과 관련된 복음에 대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개인의 숨겨져 있는 이런 마음들을 놓치기 쉽지만은 한 번 저와 여러분이 1장 13절을 펴셔도 좋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한 번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여러 번이라는 걸로 봐서는 시도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길이 막혔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 많은 일들 때문에 결국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1장 13절에서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었지만 못 갔다 못 갔다 못했다 못했다 이 말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하면서 이 로마를 향하고자 했던 이 바울의 꿈과 비전이 얼마나 컸는지를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도 이야기요 그리고 서신서 지금 66장까지인데 15장 끝부분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 바울은 그곳에 가고자 했던 열망 우리로 말하면 꿈, 소망, 비전 이것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까지는 조건이 다 막힌 겁니다 가려고 해도 안 되고요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입니다 기대, 꿈, 소망, 비전 있었지만은 계속 막힌 겁니다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 일을 못할 때도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일을 못할 때도 있고 내 가정 형편이 안 돼서 내가 그 일을 못할 때 그 꿈을 접을 때도 있고 여러분 이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타이밍의 1절 13절과 15장 22절에 막혀서 못했던, 막혀서 못했던 이 상황이 아주 중요한 반전의 우리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 25절과 맞추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뒷부분을 열어가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막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었고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23절 한 줄 건너뛰면은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뭔가 지금 이 두 단어 속에 갈 기회가 열려진 겁니다 갈 기회가 열려졌고요 갈 수 있고 오늘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도 있고 더 넓혀서 스페인까지 나아가야 될 분명한 타당한 나의 계획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됐고 내가 지금이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다 됐다는 겁니다 방문할 수 있는 거 모든 게 다 됐어요 그러면서 그 바울의 꿈 그것이 여기에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하고 보내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로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스페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바울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내줌이라는 건요 그냥 나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아니 갈라면 스페인으로 바로 가면 되지 로마를 왜 거치겠어요 로마의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행비, 음식, 선교비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게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가서 지금 자기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대, 기회 이것이 열리게 된 것 속에서 얼마나 참 가슴 부풀어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이고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고 우리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야 될 일입니다 로마 송도들과 연합해서 스페인을 향해서 그 많은 인력과 많은 재정과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의 후원을 업고 나아가는 이 바울의 부푼 가슴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것을 잘 감당하고 내가 탄탄대로로 더 나의 꿈과 비전이 이제 열려지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막혔다가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요 하나님 앞에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신앙의 삶이 다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모두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따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사업을 일구어내고 이게 하나님의 감사요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모든 신앙인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얼마든지 세계보그마 속에 더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 먹으면 이제는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의 힘을 입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 속에 내가 기대하던 것 내가 꿈꾸던 것을 얻었을 때 너무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학교에 입학만 해도 너무 감동스러워서 막 감격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선배들도 그렇고 신앙인들 속에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 때문에 꿈과 비전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온다는 겁니다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지만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이제 25절서부터 펼쳐집니다 바울은 이미 이러한 동일한 유사한 사건을 사도행전 16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함께 했던 일행과 함께 정말 잘 나가는 선교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1차로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보금위에 씨약시 열매들이 맺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면서 승승장구하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사역들을 주도해 나간 게 바울의 1차 전도여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잠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국하였다가 그리고는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에 못한 곳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꿈과 비전 막 설레지 않겠습니까 1차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2차를 연이어서 가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설레겠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1차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선포하면서 그것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이 바울의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 차례나 걸쳐서 오늘 이 바울의 일행을 가로막는 겁니다 너 여기 가지 말아라 아니 왜 가지 말아라는 겁니까 이게 정말 나의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이고 내가 여기까지 1차로 잘했는데 하나님 왜 이번에 못 가게 막는 겁니까 왜 꿈이고 비전인 이것이 차단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처음에 1차 또 다음에 2차 3차 계속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다 막히게 됐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가서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속에 통해서 보여주는 이상을 통해서 이 바울은 자신의 꿈이오 비전이었던 소아시아 전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간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결국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열어가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지금의 유럽 전도화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잘 나가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자기의 이 소아시아를 통해서 계획하고 자기가 꿈꿔보고 거기에 어떠한 특별한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내다보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는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이 앞에 23절에 그러나 이제는은 막혔던 것이 다 열려서 기회가 주어졌고 아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구나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오늘 갑자기 바울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고 준비했고 막혔다가도 또 다시 내가 마음을 갖고 또 안 됐다가도 또 시도를 하고 하다가 드디어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25절에 오늘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 기회도 됐고 너희에게 갈 수 있고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보내줄 것도 나는 다 안다 그러나 이제는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그러나 이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라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바라던 꿈과 비전이여 소망이었던 로마로 가는 그 일이 눈앞에 있는데 오늘 로마 섬에 있는 이 편지의 내용처럼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얘들아 여러분들이여 성도들이여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는 곳은 그렇게 모든 꿈과 비전이었고 소망이었던 로마가 눈앞에 있는데 실제로 바울이 가는 곳은 1400km 여러분 지금도 1400km가 큰 거리인데 당시에 1400km가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정반대의 거리입니다 로마가 아닌 정반대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나는 가야 된다 하며 오늘 그 길을 갑니다 결국 로마를 벌아보면서 로마를 내려놓고 로마의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게도녀와 아기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 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큰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도 했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기 보니까 마게도녀와 아가야 사람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그곳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다른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겠다라고 오늘 바울 편에 헌금을 하여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을 가지고 지금 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오늘 이 헌금을 갖다가 꼭 헌금 내가 안 전해줘도 되는데 아니 왜 내가 꼭 이 꿈과 비전이 여기 있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느냐 얘들아 암흑의 제자야 네가 가지고 가서 이거 전해주는 것이라고 해라 얼마든지 그러면서도 내가 꿈과 비전인 로마로 갈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내가 연보한 그거를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나는 지금 내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 나는 그거를 내려놓아야 된다 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 하나 전해주는데 바울이 그렇게 몇 년간 공들이고 꿈꿔왔던 그 비전과 꿈을 자기는 내려놓았어야 될까요 그 헌금 전해주는 그 일이 뭐가 큰일이라고 그런데 15장 26절에 나와 있는 연보라는 헌금이라고 번역된 사실 이 단어는요 다른 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지금 이것을 하나 헌금을 전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하게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교회 속에 유대인의 교회 속에 자기네들끼리의 삶에 익숙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중앙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전달한 겁니다 오늘 바울의 역할은 오늘 더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 이 교회가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든 이 마게도니아의 아가야에 있는 교회든 이 교회들이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하나가 되어 나가는데 오늘 자기가 이 들고 가는 중요한 연보 이것을 전달해 주는 이 일이 엄청난 하나님의 세일을 열어갈 것을 그는 마음속에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 비전은 이것이고 내 꿈은 로마고 내 꿈과 소망은 로마에서부터 다시 펼쳐져 나갈 것이고 이것을 결국 바울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들고 가지 않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 속에서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세일이 더욱더 뒤로 지연될 수 있게 오늘 그는요 그것을 가지고 결국 자기의 꿈과 비전인 로마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하나님의 세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교회들과 우리들의 놀라운 사역들은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작은 작고 큰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있는 모습들 가운데 돌아보면요 교회마다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또 특별하게 어떤 교획은 작지만 이런 사역에 몰두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뒤를 돌아보면 나중에 온 후배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누군가는 분명히 자기의 꿈이요 자기의 비전이요 자기의 소망이었던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일의 순종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만 보지만 다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에 모든 조건이 구원자로다가 메시야로다 추앙받기에 적합한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야죠 그리스도죠 다 묻고 대답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당시에 기득권 유일하게 남은 기득권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는 탁월하게도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의 벙어리댐과 벙어리댐의 고쳐짐 속에서 요한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한 중앙에서 태어난 자였어요 그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사람들은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야인 게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그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좋은 조건이 온 거예요 한마디만 외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만 하면 순간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소리로 살다가 소리는 영향력이 있지만 소리는 지금은 그것을 녹음할 수 있지만 당시의 소리는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존재 결국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거를 결국에 외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일을 위해서 자기의 조건과 기회는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탁월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는 결국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놀라운 증거를 위해서 반드시 동원시키는 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추앙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외침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꿈과 비전처럼 여겨놓은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며 사람들을 몰고 다닐 수 있었지만 자기는 광야의 소리라고 외치고는 자기의 그 모든 조건과 기회를 다 내려놨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의복보다는 선지자처럼 외치는 약테터롯을 입고 그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습 속에 결국 그 영향력 있던 세례 요한의 저 예수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바로 그 어린 양이다 이 외침 한마디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끝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세일을 보며 자기의 꿈과 비전이었던 것을 결국 내려놓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 막 협력하는 사람도 있고 막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왕 내려오고 와 환영하는 인파도 있고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꿈과 비전과 그 놀라운 나를 향한 기회도 다 뒤로 하고 이런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가는데 그 앞에 그 길목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의 상황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한테 협조하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한테 구원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서 내가 그 피를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 올리겠다는 열심당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무릅쓰고 지금 예루살렘의 여정을 바로 지금 앞에서 행해 나가야 되는 이 바울의 심정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것입니다 내가 스페인과 로마로 가는 그 비전과 꿈도 포기하고 갔는데 이게 뭐람? 내 앞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마 후회하고 내가 후회하고 후회하는 하수연과 넋두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순간에 오늘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하나님의 새일이라면 꿈과 비전이요 소망이요 그 모든 것 난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방향을 바꾼 게 뭡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더 좋은 것 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더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꿈과 비전은 철저히 더 1400km나 멀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다면 내가 그 꿈과 비전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을 향해서 가리라 여러분 이런 바울과 같은 자 우리의 또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부모 세대들 이런 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도 자녀였고 지금 우리도 자녀가 있어요 우리의 꿈과 소망은 이거였어요 비전은 이거였어요 그러나 내 아이 때문에 내가 그것을 포기한 부모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내 꿈과 비전을 포기하면서 너무 억울해 죽겠네 내 아이 때문에 이렇다니 너무나 내가 억울하고 내가 너무나 정말 후회스러워 이러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이 있다면 내가 그 통로가 되어서 그 아이가 그 일을 하도록 하리라 우리 부모 세대가 결국 자기의 비전과 꿈과 소망 그것을 내려놓았기에 오늘 우리의 세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어떤 바울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는 너희들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나는 가리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이 바울이 너희를 내가 다시 만나 나는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사도행전 16장에는 그 유명한 말 예루살렘에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예루살렘만 아니라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말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로마에 대한 비전과 꿈을 내려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로마 로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또 로마로 갔다 서바나 스페인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적극적 사고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나는 반드시 그렇게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꼭 하나님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또 다른 세일이라면 내가 이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나를 너희에게 반드시 보낼 거고 나는 너희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나는 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나는 내가 그렇게 바랬던 거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앞에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세일 이것을 위해서 나는 로마를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너희를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러분 결국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그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나중에 결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그곳에서 끝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무리하고 모든 건 넌 여기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환영인파에 의해서 환영순을 받으면서 로마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로마 시민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특권 때문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드디어 호성을 받아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재판 때문에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가는 참 어찌 보면 비참한 모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로마로 호송되는 데까지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보호를 받게 되고 생명을 보호받게 되고 내가 그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구나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세일을 위해서 지금은 내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세일을 위해서 내가 꿈과 비전을 내려놓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내가 또 다른 세일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내가 가졌던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라는 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도 그렇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의 일들과 사역들이 세워지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는 자신의 꿈과 비전보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세일이 더 크게 보여 순정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이 있었기에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내가 지금 꿈꿔왔던 것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안된다 낙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 때문에 잘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새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새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것,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졌던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쓰기를 원하신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또 다른 새일을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멈췄던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내어드렸고 내가 내려놓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아쉬워하고 하소연하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펼쳐진 그 새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있었던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에게 맞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새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이여 묻혀졌고 내가 꿈여 비전이었던 걸 내려놓으면서 참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고 또 우리들이 섬겼던 이방인들이 그렇고 우리들이 섬겼던 다음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아 저들이 벌써 저렇게 컸구나 이제는 내가 하는 그 자리에 저들이 서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려놓았던 나의 꿈이오 비전이었던 것들 그 내려놓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로 맺혀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귀한 성도들에게 또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기는 그들에게 또 품었던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늦은 시간들이고 늦은 순간들이지만 지금이라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새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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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